저는 이곳 크라이스터츠의 교육이 매우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지금 캔터베리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 대학교는 지금 뉴질랜드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중 하나입니다. 저희 대학교는 전반적으로 스포츠, 음악,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성취도로 보이고 있습니다. 저는 앵기지 인터내셔널이라는 영어 학원에 다니고 있어요. 조금 힘들긴 하지만 즐기고 있어요. 이곳에서 배운 게 많고 제 영어 실력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. 저는 크라이스터츠 보이스 하이스쿨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. 뉴질랜드에는 NCE라는 자격 시험이 있는데 인터널과 엑스터널 두 종류로 시험이 치르게 됩니다. 학생들은 일정 점수를 받으면 NCE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. 그리고 저는 모든 NCE의 자격을 받았습니다. 저는 다른 문화 배우는 것을 아주 좋아해요. 그리고 더 빨리 영어를 배우는 것 같아요. 여기는 서로 도와주는 문화예요. 그래서 공부나 아니면 시간이 남을 때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. 뉴질랜드의 문화 덕분에 제가 여가 시간이나 공부 시간을 가지기 수월합니다. 전 좀 더 여유로운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죠.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 미래의 아주 큰 기회들을 가져다 줄 것 같습니다. 저는 크라이스터츠에서 공부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. 생일을ventions byパー 감사합니다.